이곳은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 차이나번드와 보르네오 섬으로 둘러싸인 바다, 남중국해입니다. 너무 날씨가 추웠어요. 그렇게 예상 못했고. 먼저 지형을 파악하고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틀 동안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많이 지쳤죠. 그래서 강물 찾는 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드디어 계곡을 찾았습니다. 겨울철 입술은 신중해야죠. 하루 사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 사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침상치 않은 분위기. 크기와 생김새로 보아 늑대를 닮았습니다. 알고보니까 개들하고 개는 좋은 사안입니다. 개가 있으면 주인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안심이 됐습니다. 검은 동물을 봤어요. 처음에는 늑대인 줄 알았어요. 되게 무서웠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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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한 동물 손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피를 뺀 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모두 제거하면 끝이죠. 그 맛은 어떨까요? 따뜻한 기후에 사는 개미는 영양가 있고 맛있는 곤충입니다. 하루 사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도마뱀이 있을 만한 곳부터 수색에 나섰는데요. 마침내 도마뱀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사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코코넛은 생명의 나무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영양소를 지닌 좋은 에너지원인데요. 하루 사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대부분의 바닷가는 식량이 풍부해 생존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겁니다. 뭘 잡을 수 있을지 머리부터 팔 끝까지! 자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겨울철 입수는 신중해야죠. 하루 사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